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짜의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요아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라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문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광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요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요하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을 이사우니 요하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요하께서 이 일을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엘리아 예배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또 홀로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쓰담쓰담 본인에게 잘했어 그렇게 한번 격려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비대면이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예배 드릴 때 신념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예배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정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경치를 구경하며 땀을 식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벽이 생기더니 그 사람을 절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텨보기도 하고 또 벽을 밀어봤지만 힘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온몸으로 벽을 막고 버텨보지만 소용이 없을 때 이대로라면 저의 설교가 끝나는 30분 안에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화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산 정상에서 좀 쉬려는데 절벽으로 내몰리는 이 사람의 처지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정상에 이르렀다고 뿌듯해 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즐기며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나라들마다 이권 다툼이 더 심해지고 이기적이 되며 2년 전쟁으로 시끄러워지고 헐뜯고 공격하며 이러다간 다시 자멸하는 길을 가지 않겠나 불안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정교적으로 시끄럽고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대립하고 분열되어 어쩌면 정말 모두가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맞았던 그 어떤 적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위험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차 감염 사태는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산을 다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쉬는 일만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쉬자, 좀 놀자 이제는 좀 즐기자 하고 있는데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절벽으로 내모는 일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절벽으로 내모는 이슈 중에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주칙으로 안 된다라고 잘 버티고는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올지 모릅니다 성적인 취향, 지향을 포함시키려는 트랜스젠더가 많아졌습니다 자신을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자라고 말하는 남자들 자신은 여성이 아니라 남자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심리적인 성의 상태 그것이 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려 하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라고 말하며 대제적인 동성애자 큐어 축제를 이 위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병들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축제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합법화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반대할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싫어할 권리도 이상하게 여길 그런 생각 자체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같은 여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와도 비명 지르면 안 됩니다 여자 같은 남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이상하게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을 금지하거나 반대할 경우에 설교할 자유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토록 열심을 내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에 대한 정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몸에 갇힌 고양이라고 생각해서 고양이처럼 먹고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형을 바꿉니다 문신을 하고 이상한 성형수술을 받아서 얼핏 보면 큰 고양이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죄와 악의 유혹을 당합니다 정체성이 약해지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산 정상에서 갑자기 절벽으로 밀리는 사람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 불취병에 걸렸던 문등병자 나아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방법을 택해보고 의사들을 찾아봤지만 병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치료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포로로 잡아왔던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마침내 마지막 방법으로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아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군인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장군 중의 장군 전쟁하기만 하면 백전백승했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문등병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어느 날 검은 반점 하나가 피부에 생기더니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옷으로 감추어 봅니다 병은 더 심해져서 고름이 나기 시작하고 냄새가 고약해집니다 얼굴 표정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우 산 정상에 올랐는데 이제는 누릴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절벽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한 건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쉬지 않고 수고했는데 혹시 오늘 우리들 중에 나아만 장군처럼 이런 위험한 처지, 억울한 상황에 빠지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밀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직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어루이며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무너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코로나19는 불붙은 기름을 다시 부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수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절벽으로 내몰리던 나만이 선택했던 선택 그리고 그가 극복했던 위기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들도 위기를 기회로 문제 덩어리를 복덩이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은 왜 요단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직접 말하지 않고 종을 시켜서 말입니다 그러자 나만은 분노하죠 감히 나에게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기대하기를 선지자가 뛰쳐나와 여호와 이름을 불러 자신을 축복하고 문둥병이 든 부분에 손을 흔들어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줄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더 분노하게 했던 것은 아니 왜 요단강인가 담의 세계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이왕 씻을 것이면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소문난 그 깨끗한 강에서 씻으면 더 나을 텐데 내가 헛수고한 것 같아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화를 낼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요단이라고 침묵하셨을까 나만에게 요단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적인 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 약속의 땅을 밟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광야에서 방어하던 그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차지할 때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법괴를 아세워 그 강을 건넜으므로 마침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시작은 강을 건너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다시 헌신하며 요단에 몸을 담갔습니다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에게 나왔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 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결단의 강 하나님은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병의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원히 구원받아야 육체도 회복되는 것이다 나만이 그렇게 자신의 봉이 치료되는 것을 보며 아 요단은 평범한 강이 아니구나 이 강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이구나 나는 병만 고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멸시를 받았다 체면을 구겼다 그렇게 분을 내던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를 평범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띄엄띄엄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찬양을 우리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순정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특권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생기겠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건이 없을 때는 이 새로운 신분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의무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면 이 새로운 신분의 가치가 빛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할 때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원하는 자들 누구든지 안전을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비록 외국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이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국민이면 다 데려왔습니다 비싼 치료비도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값싸게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왜요?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제 우리는 가정을 요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집은 교회가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모여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야 이곳이 요단강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요단은 새로운 피저물이 되었기에 나만에게 요단에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있는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처소를 요단으로 만들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왜 일곱 번 씻으라 하시느냐 그것은 완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것은 완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씻되 일곱 번을 씻으라 목욕을 일곱 번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이라고 딱 지목한 이유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함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맹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에서가 야곱에게서 붉은 죽을 살 때 맹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맹세하라 요구하니 에서는 일곱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래 장자권을 내가 팔 테니까 그 죽을 나에게 줘 그래 이거 나 쓸모없으니까 그 죽을 나에게 줘 이렇게 일곱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팔았습니다 에서는 속은 것이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장자 권리를 가치없게 여겨 그날 저녁 음식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나아마는 림몬 우상을 섬기는 다메색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병을 낫게만 하신다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가 깨끗함을 받기만 하면 이제는 님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이 나오면 반드시 그 신을 섬겨야 했었습니다 나아마는 몸을 고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아를 드리면 보답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싸들고 왔는데 하나님은 물질을 받지 않고 나만을 받겠다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시간만 예배하겠다 일주일에 내가 이 시간만 예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취미활동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첫 시간이 그의 결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내가 세상 속에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의 평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10편 5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감사하면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오면 홀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항상 찾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시련이 올 때 어려워질 때 그때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맹세를 어기는 것입니다 믿다가 손해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섯 번 이상 실패를 당하였다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일곱 번 완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7.8기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 오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일곱 번 목욕하며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 나아만을 물속으로 집어넣으며 이랬을까 너 나아만아 너 나 하나님을 힘들 때도 섬길 것이지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이지 네 하나님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푹 하고 숨을 쉬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다시 물속으로 끌어내리며 너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거지 너 코로나 때문에라도 너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지 그렇게 물으실 때에 아멘 나는 오늘도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온몸의 딱지들이 후두둑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을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나만의 병이 그렇게 고쳐진다는데 뭐가 배가 아파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멱살을 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할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자 감염이 너무 심해서 가능하면 집에 머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를 병들게 하는데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완이 일곱 번까지 씻은 것처럼 다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예배하고 낮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루에 세 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대충 믿어서는 결코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까지 목욕하라고 하나님은 나만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완전하게 맹세를 시키며 언약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명세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흙을 퍼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시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흙을 퍼가겠습니다 단순히 허락을 받지 않고 흙을 퍼갈 수도 있는데 약속의 땅에 주인공처럼 살기를 결단하며 흙을 퍼가겠다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에게 빠져있던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만이 가서 살 땅은 가난한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의 직업은 왕을 보좌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침실 외에는 다 동행했을 것이고 늘 곁에서 함께 손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업무가 그의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우상 신절에 들어갈 때도 따라 들어가야 했고 아람 왕이 우상에게 절하며 예배할 때도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람 왕처럼 나만 무릎 꿇으며 예배했고 신전에 예물을 드리며 복을 빌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익스큐즈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흙을 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흙을 뿌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살아가야 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교회에 다녀왔다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쌍심질을 켰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니 야, 그것이 예배냐? 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한다 아무리 예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는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더 뜨겁게 예배할 것이다 예배를 빼먹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 접속도 늦게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늦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찬수입니다 부모와 함께 드리는 2세대 예배 3세대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복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이 모든 복이 몰빵으로 요새벡에 임했던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 뿐 아니라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낙이 두 마리가 옮길 수 있는 흙을 퍼가며 꿈을 꾸었습니다 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문제가 없다 흙을 뿌려 기도하며 이제는 나는 해방되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전 세계가 질병의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릴 것을 기대하십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작은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기에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지도 가물가물하며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면 흙을 확 뿌려 가지고 눈을 확 감게 해 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흙을 확 뿌려 가지고 말을 닫아버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흙을 뿌리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어려워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축복의 흙을 확 뿌리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흙을 뿌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겠습니다 보혈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왜 흙을 퍼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 복된 인생이 계속되기를 원해서 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도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은 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도와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구절을 굳이 기록해 두셨을까요 나만이란 이름의 뜻은 유쾌함,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6장 21절에는 베냐민의 아들 중에 나만이 있습니다 민숙이 26장 40절은 벨라의 아들 중에 나만이 있고 그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발생되었습니다 역대상 8장 6절로서 7절에는 에웃의 아들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나만이었습니다 나만은 자신은 뼛속 깊이 아람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만을 포기하지 않고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성공하게 하고 너를 부여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할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만을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만이 하나님께로 찾아왔을 때에 문제를 복구로 바꾸어 주며 질병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며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절벽으로 밀려 떨어지는 위기에 처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절벽으로 밀려 떨어지느니 내가 떨어지겠다고 점프했더니 그렇게 버둥거리고 있어보니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이 날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버둥거리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 작고 작은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실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나의 작은 소리에 신음에 응답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하며 죽음을 향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한번 버둥겨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환란 나는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회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지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낚심하느냐 날개가 있는데 어찌하여 좌절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 응답하신다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만나주신다 병이 낫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백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나만에게 묻는다면 나는 아람 장군 나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나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당신은 진짜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불신자이십니까 믿음으로 날개를 휘저으면 됩니다 날아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